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다음은 김대준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펼쳐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이시고 아까 말씀해주셔서 첫 번째 히든 유망주는 공개가 됐어요. 두 번째 히든 유망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두 번째 갖고 온 종목은 게임주인데요. 동산은 글로벌 게임 그룹의 넥슨 그룹의 자회사로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듀오 게임으로는 모바일 게임인 블루 아카이브가 있고요.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신규 게임을 출시하고 흥행 여부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네, 힌트를 다 주시긴 했는데 게임주 내에서도 이 종목 가져오신 이유가 있겠죠? 게임 업종 주식은 신작 게임 출시와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동사가 지난 7월 2일 처음 출시한 3인칭 슈팅게임 퍼스트 디센던트가 미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북미, 유럽 지역 등에서 최다 매출 게임 1위를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프리 시즌을 지나 이제 장기 흥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즌 1이 8월 29일 시작됩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장기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히든즈로 들고 왔습니다. 네, 히든즈 저도 살펴보니까 그런데 실적이 지금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땐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이 부분 괜찮을까요? 네,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이 회사는 적사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출시한 퍼스트 디센던트가 7월 2일에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1매출이 20억, 3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확실한 터너런드, 흑자로 된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2024년 한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시장 예측치는 영업이익이 약 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라는 게 흥행이 조금만 더 되면 매출과 이익이 확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디센던트가 지금 온라인 게임의 스팀이라고 하는 곳에서 글로벌 1위까지 기록했다가 지금 10위로 떨어졌지만 시즌1이 프리시즌을 지나서 시즌1이 된다고 했을 때 흥행이 된다고 하면 매출 추정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인 700억보다는 훨씬 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에서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회 시가총액이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게임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1천억이 넘으면 또 이 회사는 유저층 자체가 모바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RPG가 아니고 다양한 플랫폼과 또 다양한 매출처 북미나 이런 데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천억을 넘는다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20배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또 한 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하기 때문에 기돈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굉장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예상 수익률 어떻게 보세요? 수익률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한 번을 살펴보면요. 최근에 게임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흥행 여부가 되는데 현재 지금 퍼스트 디센던트 또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동시 접속사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23반까지 갔다가 7만으로 내려왔는데 계속 추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됐을 때 영업이익 자체가 올라가는 걸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구도상에서 장기 흥행 여부와 더불어서 그런 동시 접속사수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주식의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약 한 3만 원 정도가 지금 이번 퍼스트 디센던트의 출시에 따른 흥행에 따른 목표 주가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25% 정도 내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 주식이 갖고 있는 퍼스트 디센던트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 게임이 또 글로벌로 성공하는 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또 영업이익 1천억이 아니라 만약에 2천억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따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수익률은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데이터는 사실 이제 확인하고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대중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도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투자 고수들의 실전 투자 전략과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자문역의 투자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최근엔 기기 자체에서 AI를 지원 가능한 온 디바이스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 얻을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함께 하시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현재 AI 산업은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혁명과 같이 AI 혁명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006년 시작된 모바일 혁명이 우리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과 같이 2022년 채치 PT 등장과 더불어 화려하게 시작한 AI 혁명은 이제 시작이라는 데 있어서 반론의 여지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산업의 성장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AI 하드웨어가 구축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서버, 클라우드 쪽 사이클이 부각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디바이스,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PC에서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디바이스 하드웨어 사이클까지 마치게 된다면 다음에 본격적으로 AI 어플리케이션 사이클로 접어들 것입니다. 즉, 온 디바이스 AI 생태계에서 전반적인 확장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온 디바이스 AI 하드웨어 대포해주자 AI 폰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AI 폰을 선보인 가운데 구글이 최근 8월 자체 AI 비서를 탑재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하여 온 디바이스 AI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도 AI 인텔리전스라고 불리우는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16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구글은 자체 개발한 최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탑재해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AI 모델 제미나이 라이브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제미나이로 스마트폰 화면 속 내용에 대해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시청 중인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가 식사를 준비할 때 제미나이에게 음성으로 지메일을 통해 친구에게 받은 레시피를 찾고 필요한 재료를 구글 킵 쇼핑 원목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AI 지각생이라고 불리우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애플도 대대적인 반격 체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통해 애플의 음성 비서인 히리의 챗GPT를 접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1위 혁신의 아이콘 애플이 과연 어떠한 AI 폰으로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켜 놓을지 전 세계의 이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AI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아이폰은 이번 연도 하반기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폴더블 하드웨어 혁신에 강점이 있는 삼성은 올해 초부터 AI 폰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AI 기능을 학대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고 올해 연말까지 약 2억 대의 갤럭시 모바일 기기에 AI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온디바이스 AI 기술 혁신은 스마트폰 시장에 큰 폭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장은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실제로 하드웨어 부분에서 먼저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는 반도체 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그래픽 처리하는 칩인데 GPU가 화면상의 수많은 점들에 1초에 수백, 수천 번씩 값들을 채워넣기 위해 병렬 영상을 했고 AI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는 반도체 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칩은 불친하게 팔리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GPU와 세트로 들어가는 HBM도 더불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HBM은 전 세계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점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성장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GPU가 다가 아닙니다. 바로 NPU라는 것도 있습니다. GPU가 빠르게 연산하는 칩이고 NPU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AI 반도체입니다. 대규모 학습은 필요하지 않기에 NPU는 저전력 반도체이고 단가도 그나마 싼 편입니다. NPU를 이용하면 딥러닝에 적합한 연산들을 가속화합니다. 특정 목적력, 예컨대 한 달에 2% 수익 포털폴리오 생성과 같은 특화된 AI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편 AI발 전력 대란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칩 하나 구동시키는데 들어가는 전력량은 그 전보다 수십 배나 커졌습니다. 저전력 반도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AI 연산을 수행할 때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전력 디램 반도체를 HBM처럼 침층에 쌓아올려 용량과 속도를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이는 저전력 HBM 개발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유리 등을 이용해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동향을 주시해야겠습니다. AI 혁명의 사이클상 현재는 인프라가 깔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각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 모바일 혁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하드웨어가 진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컨텐츠, 애플리케이션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때 모바일 게임주들 주가가 10배 오르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모바일 인프라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AI 혁명의 초입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부각을 받았지만 지금 조동돈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종목 찾으면 분명히 텐버거의 종목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시간을 내서 따로 공부하기도 힘든 상황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관련 주식들의 흥방성세를 체험한 경험있고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있다고 하면 좀 더 편하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 주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커뮤니티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BG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